자 또 한번 봅시다 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라는 오무라 오지로 21세기 복스에 있는 책에서 발출했습니다 로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외마 하이퍼 인플레이션 한건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된거죠 통화가 너무 많이 된거죠 증발이라고 했는데 증발은 부터 없어진 것 같으니까 더할 증에다가 더하게 되는거죠 더하고 더하고 바이마른 공화군 공화국 나치한테 망한것도 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뭐 짐바부에도 있고 뭐 요즘에는 베네수엘레도 있죠 새 수입이 줄어들자 로마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바로 통화 증발이다 증발 잘 받으셔야 돼요 더할 증자에요 늘렸다는거죠 당시 순으로 제작되던 대나리온 화폐는 밀 한대 대나리온의 밀 한대 보리석대 이거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성경 얘기 화폐는 내로시대부터 은하 함유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니까 망하는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만 얘기하죠 맨날 로마는 뭐 모국탕 때문에 망하고 남녀간의 섹스를 뭐 해서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하지만 통화량부터 타락을 하는거에요 통화 자체부터 돈부터 타락을 하는거죠 돈이 뭐 깨끗하고 뭐 더러운거 없지만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건 타락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닉슨 1971년도 금태환 금으로 바꾸는거 중재한대부터 미국 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라라고 볼 수 없죠 정상적인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안했으면 몰라도 그 조건으로 파운드와서 기축통화가 1944년도에 달러로 옮겨졌잖아요 200년 무렵부터는 은하 함유량이 초기 대나리온 화폐의 50% 정도가 되었으며 270년에는 불과 5% 했고 이후도 계속 내려갔다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센 요리지 효과죠 주조차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20배 먹는거잖아요 은이 55% 했으니까 20배 좀 안되겠죠 그래도 동전이라도 그 값이 들어가니까요 200년부터 밀 일부실 36리터에는 은 200 대나리온이었는데 344년에는 200만 대나리온이 되었다 무려 1만배나 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멈추게 하려면 통화증발 이외에 새 수입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284년 로마 왕재로 직위한 디오클리아티아누스는 대제적인 과세 강화를 실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로마의 각 도시와 관할지에 대해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세금 징수 청부인이나 지역의 권력자 등이 중간에서 착취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정부는 직접 로마 제국의 각오를 조사한 뒤 세금의 액수를 결정했다 가격이 내려간 대나리온 화폐로 세금을 받지 않고 수확물 등 현물로도 납부시키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에서 사는 로마 시민에게는 면제된 직접세를 부과하였다 지속시키기 위해 거대한 관료조직이 필요하고 많은 새 수입을 확보하였다 가혹한 세금 징수가 횡행하고 고문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로마 시민 중에는 세금을 내지 못해 자식을 노예로 팔거나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만이 배를 물리고 시민들은 더욱 하나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역사가 요한계시로 보면 나는 내 생물사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대나리온 한 푼에 밀한대여 대나리온 한 푼에 보리석대로다 그리고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와 미국은 똑같은 거죠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죠 근데 그게 어떻게 유지됩니까 전쟁으로 유지되는 거죠 팍스 아메리카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전쟁을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를 유발시켜가지고 일부러 테러 조직도 킬러리 클린턴이 알카이다 진애들이 만들었던 얘기했어요 미국이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내져요 가상의 적을 냉전이었을 때는 소련이었다 중국이었다가 지금 북한이었다가 또 회담 만도 계지랄하고 있죠 이미 다 짜놔야 했어요 트럼프는 이미 무기 팔 거 다 팔았잖아요 한국한테 그리고 사드 배치도 하고 다 이득 다 보니까 이제 또 북한 빨리 개방시켜가지고 또 광물이랑 지하자원 또 딱 먹어야죠 그러니까 철도 놓고 그것도 받아내고 다 그 짓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 짜고 이미 저는 2,3년 전부터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게 될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평화 남북평화 그거 모두로 간다 그거 다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찌중기 그거 찌라시의 중국이야기도 다 있고 팍스라는 걸 얘기하면 안 되죠 우로보노스 그 십자군전쟁에 일으킨 교황 이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럽평화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십자군 어떻게 할까 그거 전쟁이 일으킬 준비였잖아요 똑같은 놈들이죠 로마 바티칸 미국 다 똑같은 인간들이죠 미국은 동서 로마로 분열됐듯이 남북전쟁도 일어났죠 그 남북전쟁도 웃기는 게 계속 끊임없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남북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그냥 링컨 때 터진 거지 그 자체가 분열이 계속 됐었어요 남군과 북군은 계속 경제 기반도 달랐고 경제력도 달랐고 노예제도 그냥 그걸로 일으킨 것 같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켰죠 미국 인플레이션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태로 이런 양적만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봅시다 도수가 높고 좋은 수고를 했는데 거기 때 계속 물을 타 가격은 똑같아 그럼 내려야죠 도수가 낮아지면 가격을 물을 탔으니까 근데 똑같은 걸로 받아 그러면 사 먹는 사람만 손해져 물론 술 먹어서 좋을 건 없지만요 특이한 건 물가 상승이 없고 오히려 최근에 경제력이 좋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로마 역사를 보면은 세금이 늘고 관료도 비대해지죠 그러면 더 착취해야 되는 관료를 많이 들어야 되고 착취가 심해지고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전쟁이 일으키고 또 용병이 일으켜야 전쟁이 일으키니까 용병을 사야 되니까 돈은 더 떨어지고 용병 때문에 망했죠 오도하케르한테 사실 미국 세금의 40%는 영국 60%는 바티카노로 간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데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계속 재정 적자고 왜 연속 셧다운 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세계 1위의 국가가 참 어처구니없죠 미국 백악관이 1812년도에 영국에 한번 붙어가지고 거기가 완전 파괴됐었잖아요 한번 폭격당해가지고 영국한테 1812년도에 그래서 흰색 칠해가지고 백악관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다시 영국 식민지로 된 거 같아 그 이후로 착취당하면서 그 가설이 어떻게 보면 좀 맞다니까요 권투할 때도 다운 여러 번 당하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상태 돼가지고 한 6번만 쓰러지면 거의 완전히 KO 당한 KO폐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미국은 몇 번을 이렇게 연방정부가 셧다운 당하고 이러면서도 살아날 것 같습니까 심슨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트럼프가 감세정책으로 미국이 거덜내고 클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이 딱 그 등장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국 법을 보면은 미국 정부가 세금을 벗을 법적 권리가 없죠 그리고 소득세는 남북전쟁을 위해서 생겼고 잠깐 중단됐다가 또 생긴 거고 릴리엄 핏이 나폴리엄 전반 준비를 위해서 그걸 1799년도에 시행했죠 영국에서 근데 그때 잠깐 했었고 또 없어졌어요 프랑스는 언제 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생겼고 그리고 3% 미국 남북전쟁 때는 3% 세율이었어요 소득이 돼서 얼마나 쌉니까? 그때 부가가치세가 있었습니까? 주세가 있습니까? 야 진짜 이때가 황금시대였죠 그러니까 왜 19세기에 발전을 했겠어요 이 정도밖에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겠습니까 기업이 그 뭐야 남북철도에다가 재벌이 다 나오잖아 카네기, 마크, 룩, 펠러 이런 사람들이 왜 나왔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황금시대니까 나오는 거죠 과세 문제 해가지고 1913년 헌법 개정으로 소득세가 영국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했죠 근데 이때 생각하면 3%는 꽝값이죠 근데 버핏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서보다 소속세 내는 비율이 적으니까 더 내게 해달라? 이 사기꾼 새끼 얘는 재단으로 빼낼 수가 있잖아요 빌게치세단이라는 걸로 비서는 재단을 세웁니까 못 세웁니까 못 세우니까 이렇게 세금을 꼬박꼬박 유리지갑처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소금이 안 된다니까 2018년 2월 5일 미국 국세청 이 나쁜 놈들이세요 IRS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탈인자는 차라리 도망갈 수 있어도 소금 탈루자는 도망을 못 고친다니까요 진짜? 이런들이 얼마나 치밀한 놈들인지 그래서 암호화폐로 매매차익을 본 투자자들이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물리겠다고 하고 그 자료를 싹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코인베이스 거 국세청이 얼마나 무선 존재인데요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지고 받아낼 놈들이지 그러니까 빨대를 꽂는 거죠 3%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천국입니까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는 사람이 그러면은 500불 이상 지금으로는 굉장히 더 큰 거죠 사실 그러니까 드라큐라 한 거죠 지금 정부는 30-40% 그 부가가치세만 해도 30-40%라니까요 그게 점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 빵 살 때 빵값만 낸다? 아니죠 물가루값 할 때 또 내고 물가루 찔 때 또 내고 거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인건비랑 소득세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어차피 기업은 이유를 내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게 다 없어진 소득세랑 얘기 다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두 배 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니까요 아닙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시기입니까 그러면 월급을 안 올려도 되니까 그때 재산이 두 배가 되는 건데 월가 점령 상태를 했지만 사태에 일으켰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아나키즘에 무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월가 점령 상태는 월가 금융기관만 공격한 거잖아요 정부를 공격해야죠 왜 돌을 던졌는데 돌에 대해서 그걸 물으니까 돌을 던진 사람을 물어야지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물러뜨리고 세금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